최근에 말그릇이라는 제목의 책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 말그릇이라는 책에 보니까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거둬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보니까 이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할 때 이 수명이 보니까 무덤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위력이 이렇게 강하고 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말 속담에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이 지닌 위험성과 폭력성 이걸 경고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더군다나 야고보수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가진 이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이 말로 인해서 내 이 혀 밑에 있는 도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사용하는 주례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신랑 신부 서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냐고 정말 성숙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냐고 그러면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미숙한 태도 이걸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나이만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 때문에 그 배우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뭐가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는 일이냐 그러면서 성경에 미숙한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을 설명하는데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요즘 공부하면서 한 가지 내가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계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 세 아이에게 내가 존대 말을 써야 되겠다 그게 요즘 후회가 돼요 그 아이에게 품격 있게 제가 다가갔더라면 그래서 안 일어나는 애를 향해서 좀 일어나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으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제 화가 날 때 이렇게 존대어를 써서 그렇게 제가 교훈을 했더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제 아내에 대하여 존대어를 썼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제가 몇 번 시도해 봤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상대방이 놀리나 왜 이러나 그럴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참 못하는데요 결혼을 내가 다시 제가 결혼식장으로 시계를 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아내에게 처음부터 존대어를 썼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어의 중요성이 너무나 성경에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면 거창한 기도 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헛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서 보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잠자리에 들면 오늘도 내 말 실수를 안 했다 오늘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없어서 참 감사하다 인간의 감사가 참 소박한 거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해서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요 그 말이 실수가 없으면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또 한 가정의 아내 또 어머니로 가정을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언어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말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말인가 우리가 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존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성숙한 언어 사용을 위한 두 가지 지침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첫째로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 다스리기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성숙을 향한 몸부림으로 다져진 이 말그릇이 크고 넓은 말그릇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지침이 더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 회복하기 온갖 우리 내면에 추잡한 것 우리 입술에 악한 말 이 모든 것을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를 회복하시면 돼요 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하는 말이 지닌 파워, 능력 이게 엄청나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결론을 맺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말씀 속에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긴지 이게 유효기간이 무덤까지 간다 그랬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저 아이들에게 우리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말을 내뱉었던 것들 저 뒤에 뇌리에서 다 지워주시기 원합니다 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로?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믿음을 바닥에 둔 감사의 말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